오일꽃이 몇 개만 따자고 네 개만 따 우리 둘이서 먹을 거니까 그 빨간 거 따요 오일꽃이 엄청 크다 그러니까 그걸 먹을 거 네 개면 됐어 됐어 아니 하얀꽃이 하얀꽃 하면 더겠다 그러면 다 먹지 않으니까 거기 빨간 고추도 있다 어이구야 됐어? 다 따면 안 돼 그러면 다 따면 지금 먹을 것만 하면 되지 어 토마토 몇 개 토마토도 뭐 토마토가 빨간 게 맛있지 노란 거 맛이 별로 없더라고 아니에요 방울 토마토인데 원래 뭐가 타먹었어 이게 어떤 거 이거 이거 또 따라먹었더라고 또 따라먹었더라고 그래도 이게 그래서 여기다 약 그렇게 한지 해줘야 돼 색깔이 예뻐 그치 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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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달하네 어제 가을 깨달아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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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무 잘 만들었지 나는 입에 익힌다 겉은 과일ЗЫ 나는 그니까 나는 이 거가 좋아하지 나는 그니까 나는 이 거가 좋아하지 진짜 까먹는다 까먹어 이거 뜨거워 까먹어 소스도 있고 먹을 거 많아요 햄버거 밥을 다 먹어서 어떻게 해 밥을 다 먹어서 어떻게 해 간편한 거 골고루 먹어야지 국물 먹으면 맛있어 아 뜨거워 소신문 Chan 쁘면이 안 돼 찰떡이 안 돼 이렇게 똥 소시 뭐야? 맛있어? 맛있어? 응 뭐야? 맛있어? 응 응 이거 빨리 섞어주세요 응 아, 호박 들어간 게 맛있어? 응, 호박 응 호박이 더 맛있는 호박이 더 맛있어 응 매트 호박 호박, 먹어봐 응 응 확실해? 응 호박이 맛있어 응 하이 어떤 사람은 말린 거 말린 거 거울에 구워하는 사람 있더라고 이런 말린 거 이런 말린 거 말린 거 거울에 먹으면 아니요 몰라 응 아, 아무것도 안 나고 사람 다행이셨어 응 진짜 맛있어 이리ают 호박이 많아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호박은 양이 많더라구요 호박하고 끓여서 가지않고 빨려야겠어요 아 아 아 으 으 우리가 여기 드는 그 땅 나온 것 같아요 아 아 눈앞 들어갈래 눈앞 들어갈래 손님은 혈쥐마라 약 안되 먼저 약 안됬거라 그냥 거기에서 그만들이 따먹는거세요 당들은 어쩔 수 없는거고 우리가 먹을건데 무슨 약을 쳐 그만들 파는거야 그사람들이 한 번만 준비해 주세요 응 가지가 많아서 나눠먹고 이렇게 또 썰어가지고 놀았더니 햇빛이 너무 뜨거워 요즘에 참 잘 마르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호박도 넘쳐나요 뭐 나눠먹고도 이렇게 많아서 호박도 좀 썰어서 널으려고 합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 여기로 1단계 4단계